여자 딸이 탈출 동물은 잊어 자동에서 긴장을 사로잡고 미끄러움마 똥똘이가 자기꺼 알아차리고 온다 하하하 귀양워 니꺼니 하하하하 이쁘다아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똘똘아 니꺼야 니꺼 응? 니꺼 왔어 어 일단 이게 글쎄 많이 했는데 요거 요거 똘똘이꺼고 똘똘이꺼잖아 그취 어머머 귀여워 이게 다 똘똘이꺼인가? 응? 전부 다 똘똘이꺼니? 아니 아니 이거 똑같은거를 사고 어우 두워 응 이렇게 하고 세게 사고 똘똘아 만족하니? 응? 귀여워 이거는 고양이에게 사랑으로 치면 비프저키인데 세먼저키 이거 비프한거 이거 되게 비싸다 이게 이거 니가 좋아하는거잖아 그치? 응? 지금 먹으면 안 돼 응? 지금 먹으면 안 돼 응? 지금 먹으면 안 돼 이거 사꼬 똘똘이꺼고 다 똘똘이꺼에요 자자자 똘똘이꺼 자자자 츄루 오우 쏘리 미안해요 이거는 똘똘이버스데이선물이에요 응? 좋아요? 언니 원래 캣히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 복숭들아 응 니꺼 알아보는구나 이거 먹을래? 똘똘아 이거 먹을까?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먹을거야? 응? 이거 먹을래? 응? 먹을거에요? 귀여워 응? 먹었어요?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맛있었어 비싼거 맛있게 먹었어 응 응 응 네세 또똘이꺼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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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